자 안녕하십니까 꽃집 창업 도와주는 남자 부귀영화 컨설턴트 이대강 입니다 어 제 오늘 꽃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 들고 있는 꽃 중에서 흰색 꽃 흰색 꽃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수강료를 어 20% 할인해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제 3 3기 3반을 이제 모집을 할 텐데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이번달 11월 26일 화요일날 저녁 7시에 강남에서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총 6주 과정이구요 어 토소 정의로 4명에서 5명 정도로만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빨리 빨리 서둘러서 지금 입금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정말 엄청난 그런 꽃집 창업에 대한 정보와 어 그 노하우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을 아끼시는 그런 비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지금 빨리 등록하시고 저에게 문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도 뵙겠습니다 안녕